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편의점 플렉스 하러 갈거에요 그럼 먹을거 사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랑 남자랑 이렇게도 싸우고 봐 대박이다 이거 떡볶이 이거 뭐야? 뭐? 먹어야지 고기구시 덥달 빨간 пал카롱 얘ơ 좀 많아요 수고하세요 새우는 소스에 올려줍니다. 계란한 비닐으로 간장한 소스, 소스, 깃은 소스, 캔 Vai, 은근히 소스, 바람, 소스, 야채, 새우, 앗, 비빔밥, 비빔밥, 일상, 고기, 으음, 바삭, 대파, 칼부림, 계란대자들 고기, 요리, 매우, 공기, 춤, 날아가야 합니다! 울산큰 zwart credit 이제 조리할 거란 조리를 시작해볼게요 스티떡 편의점 플렉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불닭볶음면 어우 이게 딱 붙어버렸네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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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맵다 이거 뜨거운 물 덮어놓고 진짜 맵다 아 김치 소영이의 또다른 편의점 영상 보고싶으신 분들은 요기 요기 눌러주세요 조금 더 익혀야겠다 조금 더 익혀야겠다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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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왜 이렇게 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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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맛있어 소시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BTS 정국이가 있네요 어머나 꺼졌어요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오늘 이렇게 제가 편의점 플렉스를 해봤는데요 한 6만 얼마 나왔던 것 같아요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